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호, 불호는 사람에 따라서 뚜렷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과거에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항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많은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에도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평생이란 것이 모두 다 좋은 일로 가득 찰 수도 없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게 마른 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사람과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종인의 울먹거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선거 운동날인 4월 14일 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잠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 종로치원유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80입니다. 왜 제가 이 선거에 뛰어들었느냐. 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잠시 울먹거립니다. 사실 이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러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눈가에 눈물이 헤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잠시 표정을 가다듬은 다음에 우리가 항상 최선을 선택할 수는 없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고 또 차선이 안되면 그 다음에 차차선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제가 이 당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처음에 그가 뛰어들었던 대로 선거운동이 북측 돌아가지 않았음을 옛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거나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눈물과 눈물을 흘리는 마음에 담긴 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과 경직성을 안기다 줍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나이 든 사람들의 심경입니다. 이따금 아내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사적인 그런 시간이나 공간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유일한 사람이 집사람이죠. 아내죠.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자기 길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서로를 지켜보게 됩니다.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면 이따금 울적거리게 되고 방송을 할 때도 이 나라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또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숙연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울먹거림에 대한 방송 대본을 이른 새벽에 정리하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나라가 가수는 안 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그때 이 당의 다수,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도 그렇게 눈가에 눈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여론조사들은 특정 정당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60대 이상의 노년층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2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와 비교해 보면 60대 이상 인구는 211만 명이 늘었고 30대, 40대 유권자 수는 10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세상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후손들의 앞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마다의 판단과 믿음에 따라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또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오늘 한 표를 던지시고 또 우리가 개표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